그 장독대는 밑에 이만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둘 다요 밑 빠진 독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주자가 그쪽에서 출발해서 저기 변칫단이 있어요 거기를 뛰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주자가 거기에 뛰어내립니다 내리면 네 번째 주자는 바로 질러서 저 철봉같이 이렇게 뭔가가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건을 던져서 넘겨주시면 돼요 저기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달렸습니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저기에는 쌀까마니가 두 개가 있어요 가벼운 거구나 가벼운 걸 선택하셔서 가벼운 쌀까마니를 들어서 넘기는 겁니다 아이돌팀은 반대로 무거운 거를 들게 됐습니다 찬성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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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 다음 주자는 그 위에서 뚝방끼를 쟁반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달려옵니다 세 번째 선택지에서 원과 타원 중에 원을 고르셨습니다 머리 위에 쟁반에 공을 놓고 갑니다 타원 보셨죠? 그래서 쟁반 위에 신발을 놓고 갑니다 공이 떨어지거나 신발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갖고 올라와서 다시 놓고 가야지 그래야지! 아시겠죠? 정말 좋아! 아시겠죠? 그러면 저기에 여러분 오시면서 철봉 같은 거 보셨죠? 거기에서 불을 피워요 수동으로 불을 피웁니다 수동으로요? 수동으로요 1, 2, 3 1, 2, 3 본인의 포지션을 정하셨으면 본인의 포지션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스탑핑은 리더가 하는 거야 너 리더잖아 네 난 리더거든 저도 리더 같아요 그럼 걸어주지 마 왜? 걸었어? 드리브를 뭔데? 매볼까 한 번? 아! 우와! 어! 아우 휘청거려! 아이고 야 이게 분명해 장난 아닌데 형이에요 설마? 우리한테는 막중한 이분은 안 주지 않냐? 그렇죠 잘할 수 있는데 네 마지막 진짜 이런 거 아니야? 주아 인물을 안 줘 나도 마지막 주아 인물을 안 줘 나도 마지막 주아 인물을 안 줘 할 수 있거든 원래 오 잘해요 원래 하면 아 한 번 듣고 싶다 야 동현아 어우 왜 긴장되지 이게? 민호야 니가 하는 거야 이거? 왜 그래? 왜 그래 왜? 뒤지 않기 위해서 수를 바꿨어 그래 그래 잘했다 무조건 무조건 돌려치는 게 돼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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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내가 내 코 내 코 좋아하게 돼 어딨는지 모르겠어 고정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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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도로 할 일이 뭐 있겠니 아 호남 씨 보야되는데 밥도 원래 아 호남 씨 보야되는데